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국민 여러분 특집 진행을 맡은 박남준 저는 하명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화 없는 여러분의 성원 속에 그동안 한 해 동안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전 국민과 함께 저희들이 파이팅을 내쳐봤습니다 근데 그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정말 특별하고 정성 가득한 무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정 속에 사랑 속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가요계의 별들이 과천에 무작위 많이 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가수분들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가요들로 여러분들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다가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잔잔한 그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최고의 가수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 뵙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채널 고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그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 가수 송란씨의 부대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설중매 haben 우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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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나 봉지 딸 기나긴 밤을 하늘을 베어 놓고서 서울에 오는 배가야 우는 몸이 기다려야 이 힘이야 마음별에 궁금한 힘이지만 흰 세월 강구도를 요나처럼 떠랑님 기다리다가 눈물로 쌓여 새우고 이 한밤의 그 처음을 내 평소야 넌 알겠지 우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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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 딸 기나긴 밤을 하나를 여궈놓고서 공지 딸 이 배로 이 배로 흰 세월 강구도 그 후 이 배로 이 배로 날이 닫아 눈물로 사랑 피우고 해 밤은 네 신청을 태평소야 넌 내 알게 했지 날이 닫아 눈물이